다문화 시대 속 현대사회에서 중국계 사람들인 화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입니다. 인천시립박물관이 화교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시선을 유물과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오래된 이웃 화교를 진행 중입니다. 전시회 1부에서는 한국의 화교가 유입된 과정과 인천 차이나타운의 형성 과정이 유물과 사진으로 나타나 있으며 2부에서는 초기 화교의 이주와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들 향한 시선을 보여줍니다. 또한 3부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과 화교의 인터뷰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 영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펼쳐질 예정인데요. 본 전시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인 화교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.